안녕하세요. 꿈애몽TV입니다. 오늘은 시체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체 관련 꿈을 꾸게 되면 재물이 생기거나 좀 더 먼 훗날에는 막대한 재물을 얻게 된다는 암시의 꿈입니다. 시체하며 옛날 전설의 고향 내다리 나나 편을 어린 시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시체의 다리를 잘라 보아먹여 병을 그졌다는 내용인데 사실 시체의 다리가 산삼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체는 보통 재물과 입건을 암시합니다. 시체 관련하여 꿈애몽 사례가 많아 시체 관련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의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형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의 시체를 본 꿈 복권에 당첨될 꿈이다 갓난아기의 시체가 관해 담겨진 것을 보는 꿈 자신의 작품이 지상에 발표되거나 일이 성사되어 기뻐하게 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남을 통해서 인정받게 될 좋은 꿈이다. 개천물에서 어떤 시체를 발견하는 꿈 직장이나 단체에서 자기의 작품이 성취 직전에 놓여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고인이 된 사람의 시체 옆에 살아있는 그 사람이 또 있는 꿈 과거에 동업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일이 난관에 부딪힌다. 공동묘지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묻는 꿈 사회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관뚜껑을 열고 시체를 넣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생산에 들어간다. 관 속에 담긴 시체가 마당에 놓여있는 꿈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성사되어 재물이 생기거나 좀 더 먼 날에는 막대한 재물을 얻게 된다. 관에 담겨진 시체가 살점이 별로 없고 뼈만 앙상하게 보이는 꿈 작품이나 기사거리가 당국에 의해 내용은 별로 없고 골자만 쏘게 된다. 관을 열어보니 시체가 없어진 꿈 생각지도 않은 일에 사고가 생겨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물, 도난을 당한다. 길바닥 또는 동굴 속 시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보는 꿈 공적으로 승인하는 어떤 사건 등의 일부가 결여되어 있다는 암시이다. 가마귀나 까치가 송장을 파먹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여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거나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잔치를 벌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접대할 일이 생긴다. 남에게 들킬 것을 두려워하며 한밤에 자신과 관계가 있는 시체를 길에 내놓는 꿈 자신의 일에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며 일의 성과에 대해서 세상에 광고를 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된다. 유명인이 된다. 남의 집 시체가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많은 금전 및 관리와 이권이 생기고 봉급 생활자는 승진, 영전의 기쁨을 얻게 된다. 다른 사람이 시체를 운반하는 것을 보는 꿈 남이 돈을 벌거나 자신의 일을 남이 처리해 주기도 한다. 독수리가 썩은 송장을 뜯어 먹는 꿈 신규 사업에 투자한 것이 호응을 맞아 일약상장 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들것에 시체를 씻고 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본 꿈 일의 성과를 얻으려면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게 된다. 뚜껑이 열린 관 속에 시체가 있는 꿈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거나 값비싼 물건을 관리할 일이 생긴다. 마당에 시체가 방치되어 있는 꿈 사업이 성공해 막대한 재물이 들어올 꿈이다. 무국당 속 시체에 피가 물을 붉게 물들이거나 순전히 피만 가득 차 있는 꿈 어떤 책을 저설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거나 논문 등이 당국에 채택되고 추진하던 일이 성사된다. 무덤 속을 파헤쳐 송장이나 토기가 나오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잃었던 물건을 되찾는다.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한다. 행제, 재물이 생긴다. 무심코 시체를 봤는데 그 시체가 바로 자신이었던 꿈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고 출품했던 작품 등이 입선하게 된다. 물에 불린 시체처럼 시체가 커지면서 토타오는 꿈 빚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본 꿈 큰 이득을 얻고 행운이 찾아온다. 방안에 송장이 보이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식보, 선물 등이 생긴다. 봉대로 감은 시체 일부를 보고 무서워 도망치는 꿈 교통사고를 당한다. 간신히 죽음을 면한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길에 시체를 내놓은 꿈 남의 꿈을 마치 자기 것 인양 즐거운 마음으로 떠돌아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꿈이다. 송장에서 맑은 물이 쏟아지는 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게 된다. 행제, 재물이 있다. 송장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는 꿈 혹은 이와 비슷한 꿈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았더니 인기 상승으로 데이트를 치게 된다. 송장을 내다 버리는 꿈 모처럼 얻은 일에 성과나 재물을 상징한다. 송장을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희귀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여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일거리, 재물이 있다. 송장을 손으로 만지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다. 경사, 기쁨, 돈 등의 기룐이다. 송장을 안고 숲속을 헤매는 회사원의 꿈 회사 내부에서 중측을 막고 충실함을 암시한 것이다. 송장을 안고 슬피 울고 있는 꿈 뜻밖의 거금과 목돈이 생겨 사업자금으로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횡재의 길몽이다. 송장을 안고 있는 꿈 유산이나 공돈이 생겨 한미천 톡톡히 잡게 된다. 은행 대출금, 갯돈을 탄다. 송장을 안고 잠을 자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재물과 돈을 거머쥐게 된다. 즐거운 만남이 있다. 송장이 다시 살아나 말을 하는 꿈 뜻밖의 송사 문제가 생겨 무척 고민을 하게 된다. 구설, 싸움 시비, 소송 등의 불운이 닥친다. 송장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꿈 모처럼 돈이 생기려 해도 얻지 못하며 일의 성과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송장이 보이는 꿈 지신, 재물, 돈, 사업, 일거리, 상품, 식품, 식복, 먹거리, 물증, 진영물, 유산, 선물, 소망, 행운, 소원, 성취, 예술, 작품,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을 상징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식복과 즐거운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 시체 때문에 도망쳤던 꿈 재물이 생길 기회가 있으나 성사되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체 앞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은 꿈 유산이나 사업 성과를 놓고 쟁탈전을 벌인다. 자기 자신만 울어야 독점하게 된다. 시체가 고급 비단 옷이나 관복을 입고 있는 꿈 신기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뜻밖의 행재로 거금을 만진다. 깊은 소식, 기론이 있다. 시체가 관 속에 들어있는데 뼈만 남아 있었던 꿈 자기 작품의 내용이나 자신의 인적사항 등이 매스컴이나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데리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시체가 들어있지 않은 빈관을 들고 있었던 꿈 부부간의 다툼이 있거나 이혼 문제를 거론하게 되며 누구에겐가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불길한 꿈이다. 시체가 불에 활어 타는 꿈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소원 성취, 성공 등의 기론이다. 시체가 커지면서 토타오는 꿈 많은 빚을 걸머지고 심적 고통을 받거나 생활고에 허덕이게 된다. 시체나 관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는 꿈 가업이 용성해지고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지며 발전 및 단정을 획득하게 된다. 시체를 공동묘지에 매장한 꿈 공동투자를 하여 합작회사를 서입하게 된다. 공사, 지급업, 동업 등이 있다. 시체를 대충 매장한 꿈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을 남에게 밝히기를 꺼려하며 혼자만의 비밀로 해둘 일이 생긴다. 시체를 들 것에 식고집 주위나 마당 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꿈 일해성과 재물 등이 예비되어 있으나 그것을 얻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뜻한다. 시체를 땅에다 묻는 꿈 은행에 저축할 일이 생기거나 국가기관에 신변 보호를 부탁할 일이 생길 암시가 있는 꿈이다. 시체를 손으로 만지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다. 경사, 기쁨, 돈 등의 기론이다. 시체를 운반하는 사람을 본 꿈 자기에게 맡겨질 것이라 생각했던 일거리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가거나 일은 자기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는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되는 꿈이다. 시체를 호치물로 덮어 씌우는 꿈 어떤 성취된 일이나 재물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된다. 그 일의 성과는 오랜 시일 후에 얻게 된다. 시체를 화장하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지금까지 마음 먹었던 것들이 죄다 하나 둘씩 풀리게 된다. 소원 성취를 한다. 시체를 화장하는데 그 불길이 유난히 거센 꿈 사업이 나날이 발전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좋은 꿈이다. 시체에 구덕이나 벌레가 우글거리거나 심하게 부패되어 썩어있는 것을 보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큰 재물이나 명예가 얻어지며 입신, 출세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시체에 절을 하면서 우는 꿈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시체에 하얀 구덕이 우글거리는 꿈 버려놓고 있는 사업이 성공을 거두어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좋은 꿈이다. 시체에서 소지품을 빼앗아 가지는 꿈 어떤 일을 성취한 후 물적 증거를 가지게 되거나 어떤 소득이 생긴다. 시체에서 피가 낸 물처럼 흐르는 꿈 진리가 담겨있는 책을 읽고 감동하게 된다. 심하게 썩은 송장 냄새를 맡은 꿈 길몽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많은 재물을 얻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아무 이상 없던 시체가 갑자기 몇 배 또는 몇 십 배로 불어나 방 안에 가득 차는 꿈 장차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크게 확장되어 큰 부자가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여러 구의 시체를 본 꿈 복콘 로또 당첨 꿈이다. 유리관에 든 시체를 보는 꿈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재물이나 일의 성과를 얻게 된다. 의사가 시체를 만지는 꿈 윗사람이나 귀인을 만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사업이 날로 번창해진다. 이미 입관되었던 시체가 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꿈 손님이 오거나 소식이 있을 진조이다. 자기가 죽인 시체를 땅에 묻는 꿈 어떤 일을 깨끗이 처리하거나 감추어야 할 일이 있게 된다. 자신이 잘 다니는 길이나 집안에 여러 구의 시체가 질비하여 공포감을 느끼는 꿈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성사시키거나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게 될 것을 상징하는 꿈이다. 자신이 죽인 시체에 관한 꿈 돈이나 재물의 상징이 아니라 일의 결말과 성과 등을 상징한다. 저수지의 맑은 물에서 성장을 건져내는 꿈 키라멜을 낚다가 황금민어를 잡는다. 뜻밖의 행제하여 거금을 만지게 된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산야에 죽은 군인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꿈 점차 직장운이 트이고 재물과 복록이 늘어나서 구기영화를 누리게 된다.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의 시체가 널려있는 꿈 구기영화를 누릴 길몽이다. 전투를 치르고 난 후 시체가 뒹구는 것을 보는 꿈 새로운 직장을 얻을 꿈이다. 하는 일이 성공한다. 주위에 시체가 있어서 화장을 하고 그때 불꽃이 너무 새서 뜨거움을 느끼는 꿈 투자자들에 의해 투자된 사업 자금으로 사업이 융성해지게 된다. 그러나 시체가 타서 제가 남으면 사업을 실패하여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죽은 시체를 염해서 관 속에 안치하는 꿈 재물이 늘어나고 하는 일이나 소망사의 순조로운 발전 및 직장, 사업 또는 명예상의 기쁨이 생기게 된다. 죽은 시체가 승려나 신부, 수녀일 경우는 목술 질병이 발병해 우한 등 불상사를 겪게 된다. 죽은 시체에서 권총을 빼앗아 차는 꿈 소원은 성취됐으나 유형, 무형의 부채를 갚지 못해 마음의 부담을 가질 일과 관계한다. 산화바위에 깔려 죽은 시체에 관한 꿈 어떤 기관에서 성취된 일거리의 표상이다. 차의 시체를 싣고 달리는 꿈 오래도록 재혼이 트이고 상해를 입은 사람을 싣고 달리며 수정 보완할 일거리로 고통이 따른다. 창고 안에 관이나 성장 등이 있는 꿈 정신적, 물질적인 성과 재물 등을 상징한다. 흑더미 속의 시체를 가 매장하는 꿈 일, 사건, 재물 등을 감추는 일이다. 시체 꿈 해몽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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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